지금 중요한 죽살을 원하고 있는 중이오 그동안 너무 과거하셨지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주간만큼은 마음껏 좋겠습니다 왕님 왜 이렇시오 집이 힘든 경우는 여럿이 훨씬 좋은 것이지요 자, 오늘 내가 이 자리를 양보합니다 왕께서 뭘 원하시고 내가 오라고 그랬는데 뭘 넌 소리느냐 왕님 두려웠어 모험하구나 자, 간거야 초란밀이네 휴대전과 총살을 놀기 전에 우선 노름맛을 때 영웅을 잊겠습니다 아, 이름마을 다 썩고 옮쳐야 한다네 반가운 놈들이여! 엄마야! 네, 밖가 있느냐? 아, 시원 속으로 날 찾아! 아, 저, 이곳 마을 감사께서 이곳 삼경치가 좋자고 동경 오셨으니까 한 번 가보세! 그럼 한 번 가보자고! 어, 네놈이 밖가느냐? 네! 밖간지 안간이 됩니다, 요! 여기, 여기 삼경치가 좋기도 하구나! 얼쑤! 이곳 마을 감사께서 봉사장 왔다네? 보니까 몰입꾼 하나 사달래? 네? 아, 여보게! 아, 이곳 마을 감사께서 봉사장 왔는데 그 몰입꾼 하나 사달라네? 그 하나 사줄까? 아, 잘해줄까? 봉둥지를 불러주게? 글쎄, 부르긴 부르지만은 그 놈이 아, 나도 당황스러웠어 바위가 가졌는데 바위가 가졌고 또 괜찮다면야 바위가 불러나가? 저 사람한테 바로 이름내라고 한 번 말해보게? 그럼 불러들게나 상담원 딘두아! 상담원 딘두아! 상담원 딘두아! 대답이 없네, 그래요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그럼 내가 한 번 들어보겠지 봉사장으로 어디 계시오? 아니, 내 동력이 없잖아 그 속 속 속 속 어딜 하냐? 저 야를 잡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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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없애져 이러라! 이러라! 나쁜 놈! 내가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공짱고 모두 무릎 뚫어라! 당대표 뚫어라! 너는 우리를 모르는 년이다! 넌 너야말로 울려가려고 했었느냐? 이건 뭐냐? 그것은 내가 한 번 삽니다 그럼 누가 이거냐? 이, 이 놈이 빵! 이, 이 놈이! 밑에 눈물을 발랐다고 하던데 어디 한 번 시험해보자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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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 깻잎 한 번 말이지 한 번 시험مكن 이놈아! 예! 난스세아! 마지막이다! 우선, 이놈아! 이놈아! 이따위 여기서 멈춰지면 스스로의 명을 제출했을 뿐이다. 이 자의 주문으로 모두 무례를 마무리 짓자 더 이상의 희생을 짓고 지금 이 시간으로 꿈을 떠나고 풍자는 무엇을 떠나 거야? 나를 섬기 새로운 바람을 보도록 하자 그에게 새 나라를 맡기는 거다. 모두가 다 잘 먹고 다 잘 살지를 못하더라도 함께 나눠먹고 나눠 쓰는 세상으로 만들어 보자 그것이 직접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겠는가? 야, 뭐 쉽지 않아? 광대한테는 광대처럼 해줄 거야. 광대한테는 따로 있냐? 난 육신이 빼야 죽겠다. 냉기장이 장가를 맡았으니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장가 아니야. 우리 못 떠나게 됐으니까. 우리가 떠나기 어디 떠나? 냉기장이 그랬어. 병수리라 모르기도 어렵지만 그만두기도 쉽지 않은 법이라고. 두고 봐. 하지만 통장국께서 임금님이 되시고 나서 세상이 참 좋아졌잖아. 부역이 없어지고 세금도 줄이고 또 군대도 줄이고 토지하시면 어느 사람들한테 좀 골고루 나눠주고 세금 사람들이 통장국을 빨래야 좋아하는 줄 알아? 누구도 아니래? 태양은 정말 누군가도 너무너무 너무너무 부럽더라. 야, 너 대강 훌륭하게 갔어? 뭘? 내가 살리시면서 모은 재물을 모으는 쪽으로 나갈려고 했잖아. 그러다가 문지개한테 잡았다고. 그래서 통장국님 앞으로 뭘 끌려왔는데 통장국님이 뭐라고 했을 줄 알아? 이것은 내가 더럽게 모은 건 내가 못 가져가고 크, 이러시더라구. 이쁘라, 너. 쓸데없이 이소리, 저거리 한 병자라면 다니지마. 그러다 언제 한번 크게 다치게 해줄까? 근데 내가 뭘? 여긴 무소리라고 하냐? 그러니 용도시만 하는 데 있지. 어휴, 넌 너무 건강에 많은 스타일이야. 미리 목적으로도 살날 것 없이 가자. 맹교장이 일하십니다. 아니, 맹교장이 아니지. 장관님이야. 누구지? 백성들은 나이말로 원수해지고 국경도 청쩍 평화가 중요하네. 신하들 역시 충성심에 넘치고 궁화는 헬기 채리니 인간 중에 나만의 힘과 용기를 가진 자가 없고 또 그 중에 나만의 지혜와 식견을 가진 자가 없으니 왕이 누울수록 권위가 부족하단 말인가. 이제 정치는 불풀으로도 순리에 따라 문제를 이어갔지. 홍동재의 이름 섭자가 만들어도